아주 좋아 한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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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 신문화로 찍겠습니다 자 진짜 찍겠습니다 이것도 신문사 가요 항상 신문사 가니까 여기 보세요 렌즈를 보는 겁니다 첫 줄에 장모님들 주먹 살짝 지시고 무릎 위에 올려주십시오 흰색 종이 좀 다리 지나가겠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두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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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